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단위 목사님께서는 위주 랩먼트대에 참석하신 후 귀국 중에 계십니다. 남은 여정을 위해 특히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당신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당신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이 열한기상 3장에 하나님께 일천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 원하는 걸 구해라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 중심을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저희도 그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저희도 그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데 제가 문득 구하지도 않은 것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럽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준다. 그런데 한 번씩 그냥 구한 거나 빨리 빨리 주시지. 뭘 이렇게 다 챙겨주신다고 응답이 늦는 것인가. 그냥 구한 것만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원교회 교육자로 구임한 지가 딱 2년 되는 날인데 저는 예원교회 사여가면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우리 보금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청년회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실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일은 못할 것 같고 이 보금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댔는데 구하지도 않은 주일 강단 말씀 소개하셔가지고 구한 것만 주시면 되는데 너무 영광스럽지만 좀 거룩한 부담도 있고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면미와 성도님 표정을 보니까 왜 사회자가 안 내려가고 있지? 라는 표정을 저를 하고 보이시죠. 저 문을 자꾸 안 보셔도 됩니다. 목사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귀국 중이라고 하시니까 혹시 오실까봐 이렇게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강단에 세우실 때 그 목회자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아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현장 속에 성취하실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을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조금 더 손해보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오늘 읽은 본문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4세까지 장수했던 그런 제자였죠. 단임 목사님께서 11월 16일 금요회배 때 무드셀라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도 오랫동안 장수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장수하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요한일서는 주 90년경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미 50여 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이 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짓 교훈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가현설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부인되는 그런 전략을 사단이 쓰므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사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저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원제에서 비롯되었고 그 원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 세상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 사단은 나를 만지도 못하는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이 복음을 변지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다양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게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소유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그 능력과 그 가치를 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축복과 권세가 주어지느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축복과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사단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겨우겨우 싸우다 이긴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는 완전한 존재로 나를 부르신 정체성이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현장 전도 제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의 정체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의 정체, 이 악한 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만이 이 악한 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알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자는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엄청난 힘이 있죠. 타락한 천사가 온 천하를 깰 만큼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쥐고 흔들어도 대단한데 온 세상을 깰 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 귀신들도 함께 쫓겨나서 이 땅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한보고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세상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느냐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도록 합니다. 뭘 모르도록 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해요. 그래서 때로는 다 잘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상승배 한 번 했는데 벼락 맞거나 교회에 욕 한 번 했는데 저주를 받으면 모두가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다 잘되게 해버립니다. 충세도 시켜줍니다. 성공도 시켜줍니다.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영적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모르게 해요. 오늘 이 본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도 외부의 핍박으로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강하게 지금 이 악한 자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도록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요새 TV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TV 프로그램은 세상의 문화를 대별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먹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저도 한 번씩 먹는 거 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걸 보고 있는가? 애기 키우는 거 남의 애 키우는 거 보는 거 여행 가는 거 남 여행 가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그겁니다. 마치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사실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등 따습고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내 목표 달성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되면 그게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몰라도 나름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것으로는 악한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것으로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사고 싶고 절대 어머니처럼 안 사고 싶고 가문의 저주를 끊고 싶은데 나름대로의 것으로는 가문의 대물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가 없는데 그걸 사단이 알고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마귀머리 깨뜨린 만앙의 왕임을 믿을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악한 자의 계략은 악한 자의 계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로 작정하면 악한 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사단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 놔두고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못 건드려요 우리를. 속이죠. 어떻게 속이느냐? 보금을 오해하도록. 하나님 자녀도 망할 것처럼 속여요. 경제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망할 것처럼 속여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도 세상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처럼 속여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망할 것처럼, 실수하면 무너질 것처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금을 오해합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요. 눈에 보이는 증거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 부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다 교회를 한 번 이상 다녀본 사람들이요. 정확한 보금을 모르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당해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그게 성경 말고 보금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자존심 상해요. 왜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와서 앉아서 보금 들어야 돼요, 신천지도. 신천지 웰컴 써놔야 됩니다. 와서 보금 들어라.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등명중학교 여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가 생겼잖아요. 오랫동안 해집이었는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열받아요. 어떻게 이런 이단들이, 예원교회 나와바리에, 어떻게 이런 지금 이단이, 사이비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부천에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어머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이냐, 어머니들.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별을 가지고 막, 안상홍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막 속이고요. 막 신비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막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도 주일날 아이들 랩몬트 데리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기분 되게 나쁜데, 그래서 밥 먹고 들어가는데, 제가 현장에서 단합방원에서 영접시켜가지고, 잘 정착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랩몬트한테, 거기에 교회 전도사님이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보금이 아니지, 이상한 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20대였고요. 혈기가 왕성하고요. 머리도요, 거의 스포츠 군인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제 상태가 덜 벗긴 상태여가지고, 제가 영접해서 양육하는 랩몬트한테 다가가니까,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멀리서 뛰어가면서요. 어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요. 그분은 되게 착하게 생기셨거든요. 원래 이단 교육자들이 착하게 생겼습니다. 은혜 필요 없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지금 당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쏘아댕이,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그 시간에 저도, 그 아 하나님의 교회 애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금도 아니고, 사실 그때는 이제, 그 나의 의로움으로 가가지고, 니들이 우리 애들 건드렸지, 나도 건들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붙잡고 보금 전하니까요. 막 보금, 안상홍이 자라밉고 죽었고, 막 약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던 아주머니들, 한 20명이 저를 애호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 건드냐고. 교육자가 그런 말 들었을 때, 아, 당신들에게 보금이 필요하잖아, 이래야 되는데, 니들이 먼저 건드렸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신학을 배웠으니까, 안상홍이 무슨 그리스도냐, 안상홍이 여자의 우선이냐, 유대인이냐, 유다 백성이냐, 부활했냐부터,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부활도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냐, 지금. 어디 교회를 다녔길래 그렇게 들었냐, 막 쏘아붙이니까요, 씩씩거리면서, 님자 안 붙여, 그러더라고요. 안상홍 님자 안 붙인다고요. 감히 니가 이래요, 저한테. 감히 니가 님자 안 붙이고. 그래서 제가 덧다수서 열받아가지고, 성경들이 로마스 1장 2절 4절에, 이 보금은 선지다리에 나왔고, 막 성경 갖다 대니까요. 막 씩씩거리더니, 저를 쳐보면서, 얼굴도 뭐 생겨가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딴 건 기분 안 나빴대, 그 기분 되게 나빴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보금 모르는 성도들을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핵심 때 이성훈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보금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금 모르는 줄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보금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보금 아닌, 믿음 아닌 양심과 선행 강조하고요. 나의 의를 강조하고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믿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별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옮기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다 사단 장난입니다. 그거 안 되면 견디지 못해서, 보금의 감격 싹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에 옮기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요. 애들이, 요새 랩몬트들은 교회가 학원인 줄 알아요. 강사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는 줄 알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외치면서 속에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있어요. 장모가 저래도 돼? 건사가 저래도 돼? 여러분, 저래도 됩니다.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이, 아,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연약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아니냐.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언제나 낙심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올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의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게 괜찮다가 아니라 자랑한다. 왜냐?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회를 이번에 맡게 되면서 많은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청년들의 생각 속에 그래도 그렇지가 사라지게 하여져 없어서.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포용할 수 있고, 어떤 아프고 더러운 것도 품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알면요,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성경 제대로 알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셨잖아요. 수거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뻔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 전략 뻔합니다. 격투기를 하다 보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면 그것만 공격하듯이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먹혔던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게 만드는 그 속임수를 지금도 사단은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울, 분노, 열등감, 비교식 하나도 못 내보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얼토당토한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지금 많은 특히 기성세대들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돼요. 제 영접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을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98년도 랩몬트 대회에 참석한 이후에 내가 앞으로 랩몬트로 그루토기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부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그림대로 되어진 게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저는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랩몬트로 중에 저보다 목사님 강단 말씀 많이 들은 사람 없다고 자부할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학교 때 전주훈련 가면요. 조그만 합숙하는 방에서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잤거든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말씀을. 정은주 목사님 말씀 목소리가 강하시잖아요. 밤에 자는데 틀어놓으면 이어폰에서 와와와와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형들이 깨워가지고 때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저는 나가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자면서 그렇게 안 들으면 안 될 만큼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기도했고 정식기도도 기도수첩도 부모님의 하락을 산 적이 없어요. 힘드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행복이 없어요. 한 번은 유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니까 그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라. 다 가져가도 된다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해주세요. 다 가져가도 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 빨리 응답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혹시나 그 진짜 응답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로 제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그냥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힘 빠지고요. 언제 근데 그 상태가 바뀌어졌느냐 아 근본 문제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근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근본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는데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진짜 응답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듣는데 임만을 축복만 빼앗아 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돈 천만원만 주십시오. 그럼 천만원 주고 임만을 축복 가져가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이 땅에 썩어 없었을 것을 위해서 좋다고 짐승처럼 살아갔을 텐데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때는 다 가져가셔도 주님만 함께하면 감사하다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바로 상세기 3장의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눈 뜨면 그 기도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도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라고 하래요. 매일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제 체질은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되게 하시고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문제 알아서 하시라고 난 주님 믿겠다고 망하면 망하겠다고 흥하게 하시면 그리스도 드러내겠다고 여러분 사단이 공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 없는 사람이에요. 망하면 망하겠다 어려움 주시면 당하겠다 주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음이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보다 사단 기분 나쁘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강단 말씀 준비할 때 성도님들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또 마귀 앞에 서서 내가 오늘 말씀 선포하는 걸 마귀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마귀가 갈리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면서도 복음 모르고 당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지금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고 너무 가슴 아프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주인 매일 바꿔야 되느냐 반드시 창세기 6장으로 끌고 가요 사단은 인류를 망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꽤 똑똑한 사람 많았을 텐데 하나도 사단은 겁내지 않고 인류를 망하겠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가 제일 악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장 선한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당시에 창세기 6장에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게 뭐가 악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가정이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아닌 결혼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한 자기의 정복당에서 반드시 바벨탑 쌓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끝까지 못 깨닫고 무너져서 깔려 죽도록 사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필요없어 나만 잘되면 돼. 창세기 3장 하나님 필요없어 나만 좋으면 돼. 창세기 6장 하나님 필요없어 나만 성공하면 돼. 창세기 11장 많이 들어보셨죠? 불신자들이 늘 외치는 구호입니다. 심지어 자기 개발서 있고 매일 거울 보면서 그거 외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열두 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자를 살리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237개 나라의 이 재앙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미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 악한 자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8절에 나와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 이런 사단 마귀를 완전히 이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믿게 되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끝난 거예요. 범죄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어떤 능력이 있게 이렇게 대단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죠? 오늘 그분을 정말로 알고 믿고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게 사단이 벌벌 떠는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틀린 하나님 믿게 알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한일수 5장에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오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거짓 하나님이다. 절대 구원줄 수 없는 우상과 귀신들이다. 사람들에게 왜 문제였죠? 틀린 그리스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닌 걸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모든 문제 해결할 건 줄 알고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노래 한 곡 해보라고 하면 질질 빼면서요. 장난감 안 사주면 백화점 한복판에 들어 누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완전 나중심이에요.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대학 인기가 그리스도예요. 그거 있으면 될 것처럼. 어른들에게는 돈과 성공이 그리스도. 그러고 안 되면 인생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다 거짓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만지겠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무슨 일 하시느냐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뭘 알게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게 하세요. 날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숙 1기거든요. 94년도. 95년도. 저도 복음 많이 듣고 구원의 길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물찾게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온전히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알아가는 것 내가 모르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한 자의 정체를 깨닫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죄와 호물로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지각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최근 몇몇 명문신학대의 교수님들이 이런 복음이 틀린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죽을 때까지 못 가진다고 천주교에서 하는 그 소리를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압니다.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진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은혜를 못 보면 그런 책보다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 안에 있게 한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이 참된 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표현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 몇 번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럽니다. 성령이 막 살게 하는 영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되어집니다. 세상께 싫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전도, 손교, 후대살렘에 쓰임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꼭 참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말씀 따라 살며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요?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는 우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의 일이나 장례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코람데오 청년성교에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오랜 시간 코람데오라는 뜻을 굉장히 오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당신 똑바로 살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너가 뭐 안에서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늘 감시당하는 것 같은. 주로 부부싸움 하실 때 권사님 장로님께서 장로가 말이야 하나님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당신 그래도 권사야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 저희 집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코람데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면 은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죄지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코란데오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망하고 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이병진 장로님께서 용산의 미군부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은 용산에 있는데 그 미군부대 영토는 미국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안에서 초청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요. 신분증을 줘야 돼요. 제가 초대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저는 미국에서 7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알죠. 그런데 그 문만 열고 들어갔는데 미국인 거예요. 모든 표지판, 보도블럭, 주차장 사이즈, 집 모양까지 전부 다 미국인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비행기 안 타고 미국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안에 들어갔더니 호텔 안에 미국 냄새가 나요. 미국 냄새가 뭐냐면 미국 세제. 미국 세제를 쓰는 거예요. 부패시당에 들어갔더니 오이나 마늘이나 이런 게 사이즈가 다 커요. 보니까 미국 오이, 미국 마늘, 미국 양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안 했더니 이건 미국 군인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싹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지 않겠구나. 어쩌면 철저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누구에게 받으시느냐 훌륭하고 사업자라고 대단한 사람에게 영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행복한 자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저는 없다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반대로 그런 자를 가장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문제에 집중시키기 원해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해결된 문제부터 자꾸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썩을 걸 위해 살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 어떻게든지 집중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래는 별명이 그게 아니라 천둥의 아들 그렇게 불릴 만큼 성격이 좀 괴팍하고 과격하고 급했어요. 심지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내 자리 궁금하다고 성공을 요구했던 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바뀐 것일까요? 급했던 성격이 느긋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세대 목사님들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선행봉사 기껏해야 기부 양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면서도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성격이 말하는 진짜 사랑 성격이 말하는 참 사랑은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존재로 바꿔주는 것을 보고 참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악한 자에서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니죠. 종교 우상 세상 모든 능력과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도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악한 자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대속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을 때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승부사로 사랑의 사도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왜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악한 자의 손에 잡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축복으로 옮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